청원 가구 마을 청원 가구 마을 청원 가구 마을 청원 가구 마을 어이구 여긴 어렵네 그러네 에이 일단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현장 와가지고 그럴게요 네 네 아 막혔다고 일하러 왔어 화장실 어디? 오랜만이세요 여기하고 여기 두께 빨리 샀네 아 날라왔어 날라왔어 고속도 타고 날라왔어 아 여기 있어요? 아 여기? 아 예 알겠어요 한번 확인해볼게요 예예 어차피 1차 2차 3차 있을건데 응 1차가 안나오는거지 여기잖아 1차 제가 확인할게 여기서 작업 가능한지 아니면 저쪽 어디 열었어 아 저기랑 주방이랑 같이 쓰나보나 이러면 이러면 저기는 물으로 나와요? 저기 뭐야 주방에서 쓰는 물은 이리로 나와요? 내리면? 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잘 찾아야 되는데 보자 여긴 잘 찾아야 되는데 이거 잘 찾아야 되는데 흐흐흑 아멘 아.. 시멘트를 잔뜩 발라놨네.. 변기에 시멘트를 왜이렇게 잔뜩 발라놨대? 변기에 시멘트를 왜이렇게 잔뜩 발라놨어? 아이고.. 오.. 따뜻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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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.. 자기도 해봅니다 하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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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스테이크.. 하나.. 하나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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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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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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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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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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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이제 토 나오네 와 넘친다 넘친다 와 넘친다 넘친다 아 터졌어 터졌어 정화조가 넘친데 정화조가 넘쳐 배관 차는게 넘쳐 기름! 기름! 기름배관이 막혔어 얼마전에 토 안팠는데? 그건 상관없지 배관에는 그대로 닫혀있으니까 조금 더 좋은데 굴! 인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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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수고하세요 네 집게가 얼었어 얼었어 집게가 얼었어 집게가 얼었어 집게가! 집게는 얼 mois ჉იიევლირიიიიიიიიი OG wore First and VA 금세 좀 얼었어 그냥 얼어버리네 호수 그냥 얼어버려 대박이다 꽂아 그냥 시나리오 괜찮아요 진짜 너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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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른나 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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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습니다.